어쩌다 가요제가 찾아왔습니다. 총 상금 천만원! 춘천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어쩌다 가요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본선은 막국수 닭갈비 축제 기간인 6월 18일에 열립니다. 춘천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춘천시민은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좋아하는 노래로 상금도 타고 나만의 음반 제작에 참여할 기회도 잡으세요. 막국수 닭갈비 축제로 놀러오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